이 그림의 제목은 백두산 천지를 그렸어요 되게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아픈데 멋있고 깊고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백두산 천지에 가서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으니까 저는 그릴 때 머리로 그리지 않아요 이것도 백두산 천지를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니라 일단 그려 그리고 나서 딱 보면 마음으로 봐요 아 내가 뭘 그렸구나 이제 그제서 알았잖아 보면 백두산 천지를 그렸는데 왜 그렸나 봤더니 우리 민족의 토기인의 염원이 너무 아픈 거죠 지금 서로 촛불이 들이대고 미사일 쏘고 하는 게 그래서 얼른 통일돼서 백두산 천지가 이렇게 다 같이 구경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통일의 염원이 그린 그림 백두산 천지입니다 너무 Scorpio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